노랑머리, 파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누벅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배고 좋겠습니다. 그래도 선정할 때 좀 많이 신중해 다운은 좀 아무나 안 되잖아요. 고단자들이죠? 맞습니다. 다들 고단자들이죠? 네. 지금 가득으로 갈게요. 다들 상관없다보단 바라리바? 네. 세팅아. 제가 지금 무릎 수술을 했어요. 안구가 됐어요. 한 달 전에 안구가 됐어요. 한 5개월 전에 아침에 조깅하다가 준비 그러셔가지고요. 그냥 괜찮다고요. 다행히 우리 성의 위사가 있었네요. 오오. 네. 네. 의사가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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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0마리人 만나요. 제가 먼저 이렇게, 먼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경 국회들에게 주의하셨고, 우리 사업님께서 국경에 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을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우리 민족과 세계에 주신 가장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유산을 아시켰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현재 태권도 인구는 현재 1억 5천만 정도 되는데 중국이 5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명의 태권도 인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만 명의 태권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KMS명분들과 가장 먼저 먼저 인정하여 장합을에 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 분의 대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의 지원지도가 만들어지고 국기원이 세계적으로 더 무도대권으로 확대될 때 우리 군내 대변인께서 추천한 여러분들을 또 그런 인명직에 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륙별로 태권도 한바당이 시작되고 북극변장 컵이 시작되고 얼마 전에 6월에 우리 대면회를 비롯한 이산구원은 우리 태권도 태권도 투니멘처럼 그런 대회들이 세력이 나아야 될 겁니다. 저는 국기원 한바당과 태권도 투니멘과 태권도 투니멘을 제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를 선출지 권장으로